갑상선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에서 알아볼 건데요. 갑상선은 목에 있어요.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이렇게 목 안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갑상선이고요. 갑상선을 뒤로 이렇게 뒤집어 보면 여기에 이렇게 노란 점 보이시죠? 여기가 부갑상선, 부갑상셈이라고 합니다. 총 4개가 있습니다. 호르몬 기관이에요.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은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내가 추위를 타는 것도 더위를 타는 것도 갑자기 열이 확 흐르는 것도 여러 가지 신진대사 전반적으로 우리 몸에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또 생체발육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요. 또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겠죠. 네, 초엔 유지는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분비기관은 갑상선, 갑상셈 아까 보여드렸던 거기가 바로 호르몬이 분비되는 기관입니다. 또 부갑상선, 아까 뒤집어 보면 노란 점 4개, 부갑상선, 부갑상셈이라고 합니다. 증가가 됐을 때는요. 갑상선 호르몬이 증가가 됐을 때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생이 되겠죠. 이랬을 때는 항진증 때문에 바데도우병, 그레부스병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고요. 목에 비대칭이 생겨요. 목이 부풀어 올라와서 크게 보이는 비대칭이 생기고요. 미용 쪽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뭐 괜찮습니다. 암이 아니면 그냥 커지는 비대칭이 있어서 그냥 돌출되는 경우에는 평생 미용 쪽으로 미워서 그렇지 살아가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식욕이 항진되고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체중이 감소가 되겠죠. 엄청나게 많이 드시는데 살이 안 치는 분들도 계시지 않아요. 부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부러워요. 그런데 그분들은 굉장히 피곤해요. 왜냐하면 먹는 대로 대사로 사용했기 때문에 엄청 피곤해요. 하루 종일 일한 것처럼. 그래서 피곤을 많이 느껴요. 안구 돌출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약물 치료로 안구가 돌출되지 않도록 치료를 받고 계시죠. 그리고 갱년기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심하게 나타납니다. 골다공증이 발생될 수 있고요. 혈압이 상승되기도 하고요.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건강가의를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또는 안면에 홍조를 해서 얼굴이 빡팔가 나신 홍시처럼 그런 홍조 증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저하가 됐을 때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죠. 만성피로 증후군들이 많이 해당이 되는 상황이고요. 무효력증이 있기 때문에 뭘 제대로 못해요. 늘 깔아지고 힘들어서 사업을 제대로 전개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을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집에서 계시고 일을 하지 않아도 집안 살림을 하는 자체만으로도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두피의 탈모가 머리카락이 옆모로 변하거나 우수수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늘 식사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신체 발륙에 장애가 될 수가 있어서 크레틴병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또 습관적으로 변비가 생겨서 변을 잘 못 보거나 피부가 건조증이 많이 생기는데 피부가 다 잘 부어요. 붓다 보니까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예요. 건조해있으면 갈라지고요. 표피에 기생하는 세균들이 있어요. 그 갈라진 틈바구니로 침투하게 되면 염증을 일으켜서 긁으면 염증이 더 심해져서 피부 염증과 함께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부으면서 다 살로 가는 먹으면 살이죠. 물만 먹어도 쪄요. 이런 분들이에요. 진짜 물만 먹어도 쪄요. 부으면서 비만해지는 분들입니다. 만약에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태아의 뇌기능의 이상이 발생될 수가 있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때는 임신을 조금 보류하셔서 몸을 회복한 다음에 임신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추위를 굉장히 잘 탑니다. 원인 모르는 통증들이 온몸에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 갑상선 저하증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질환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기본이고요. 더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갑상선, 기능항증증, 아로마데라피 알아보겠습니다. 기능항증증이 왔을 때 제가 가장 추천하는 캐리오일과 에센셜 오일이에요. 호바 골든, 하이페리쿰 선플라워 오일과 화이트 그리프프루, 제라늄 버번, 스윗마주람, 미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미르 빼고 로즈옷도 쓰셔도 되고 미르를 빼고 자스미너를 쓰셔도 돼요. 여기 제라늄 버번 빼고 개똥수육이나 상국가로 대처하셔도 되고요. 화이트 그리프프루 대신에 레몬이나 베가못을 교체하셔도 됩니다. 이 처방전을 가지고 어떻게 브랜딩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55kg 정도 되는 고객님이시면 한 45mm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55kg에 각각 15mm씩 해서 45mm, 45mm 캐리오일을 준비하시고요. 에센셜 오일, 화이트 그리프프루 두 방울, 제라늄 버번 두 방울, 스윗마주람 두 방울, 미르 두 방울 넣고 전신 매뉴얼 테크닉이나 전신 마사지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mm 공병에다가 바디오 오일을 만들 경우 브랜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00mm 공병, 갈색 공병 소독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호박올든 30mm, 하이페리쿰 30mm, 선플라워 오일 40mm 캐리오일을 담으시고 화이트 그리프프루 7방울, 제라늄 버번 8방울, 스윗마주람 8방울, 미르 7방울 브랜딩에서 바디오 오일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로미 매직 크림 50g의 브랜딩에서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50g짜리 아로미 매직 크림에 에센셜 화이트 그리프프루 3방울, 제라늄 버번 4방울, 스윗마주람 4방울, 미르 4방울 브랜딩에서 아로미 매직 크림으로 브랜딩하셔서 아침에 바디 크림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옷에 묻어나지 않고 흡수가 더 빠릅니다. 하지만 오일로 발랐을 때 그 침투력이 더 빨라요. 크림에 브랜딩했을 때는 피부 침투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하지만 옷에 묻어나는 거 쉬워하신 분들은 아로미 매직 크림, 베이스 크림에 브랜딩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입욕제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0ml 갈색 공병 소독해서 준비하시고 화이트 그리프프루 25방울, 제라늄 버번도 25방울, 스윗마주람도 25방울, 미르도 25방울 총 100방울을 10ml 공병에 혼합해서 입욕하실 때마다 와인 10ml에 8방울 브랜딩에서 15분에서 20분 입욕해 주시기를 추천하고요. 만약에 욕조가 없는 경우, 조격을 하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족탕에다가 따끈함을 받아서 4방울 혼합해서 10분 정도 조격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조격하실 때는 꼭 두꺼운 이불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따뜻하게 체온을 보호하시고 열을 좀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처방전도 한번 보겠습니다. 호바골든 15ml, 하이필금 15ml, 선플라오일 15ml에 유자 2방울, 네롤리 2방울, 스윗패넬 2방울, 베티보 2방울로 전신관리하거나 전신마사지를 추천하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100ml 바디오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ml 갈색 공동에 호바골든 30ml, 하이필금 30ml, 선플라오일 40ml 유자 7방울, 네롤리 8방울, 스윗패넬 8방울, 베티보 7방울 브랜딩에서 바디오일로 브랜딩에서 발라주시고요. 크림을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크림은 호바골든, 하이필금, 선플라오일 넣지 말고 50g 아로미 매직크림에 유자 3방울, 네롤리 4방울, 스윗패넬 4방울, 베티보 4방울로 바디크림 만들어서 발라주셔도 됩니다. 입욕제 만들 때는 이렇게 10ml 공병 준비하시고요. 유자 25방울, 네롤리 25방울, 스윗패넬 25방울, 베티보 25방울 이렇게 총 100방울 10ml 공병의 브랜딩에서 입욕제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 유자 애션쇼 오일은요. 한기를 맡았을 때 좀 행복감이 생겨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 이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행복해지게 되면 조금 상승되기도 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는 스트레스를 좀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고 네롤리 애션쇼 오일도 스트레스를 좀 완화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스윗패넬 같은 경우는 소화 기능을 촉진해주는 역할, 특히 위장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베티보 같은 경우 자가 면역 질환자들에게 많이 쓰는데 향상성이 확한이 무너져 있어요. 깔아지고 힘들고 자가 면역 질환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베티보는 원인 모르는 통증이나 스트레스로 오는 통증이나 면역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많이 쓰는 것이 바로 베티보입니다. 그래서 베티보는 임산부나 영유아에도 사용할 수 있고 암 환자들에게도 많이 처방하는 애션쇼 오일이 베티보입니다.